오늘은 물이 엄청 깨끗한 걸 볼 수가 있네요 물이 엄청 맑고 물고기도 제법 있어요 수처도 좀 있고 아 물 맑다 날씨도 지금 아주 따뜻하고 좋습니다 바람도 그렇게 세게 아침이라서 세게 불지도 않고 지금 저쪽에 파도가 엄청 치고 있네요 서핑하기 딱 좋은 파도입니다 가서 열심히 또 서핑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 작은 배가 있고 오늘이 여기서는 발리에서 서핑할 수 있는 마지막 내일 아침에는 발리공항에 가서 호치민으로 이동을 합니다 발리는 오래 있을만한 곳이다 계획상으로는 그런데 일단은 뭐야 독수리가 있나 독수리가 두 마리가 있나 물 깨끗한 거 지금 산책로에는 자전거 타는 사람 달리기 하는 사람 걷는 사람 해변에 있는 사람 등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 있던 로컬 서퍼가 나왔나 어쩐나 모르겠네 한 사람이라도 나와 있으면 조금 좋을텐데 어제 기준 한 9시 정도 됐을 때 서핑 레슨을 하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수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급할 게 없고 지금 9시쯤이 만조니까 천천히 가도 물이 더 깊은 상황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겠네요 딱 보니까 저 앞에 있는 세 친구가 한국말을 하는 것 같은데 한국사람 같네 발리에 놀러왔나 친구들이네 옷을 벗어놓고 날씨 따뜻하고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헤들보드 서핑하러 가요 지금 서핑하러 가세요? 저쪽에 서핑하러 오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어제 한번 해봤는데 아 진짜요? 저기 끝까지 가서 쉬는거에요? 아니 저쯤에 저쯤에 거쯤에 거기는 좀 괜찮아요 예 좋은 여행 하세요 수영하는 친구들 운동 자전거 타고 운동하고 배들도 있고 4분 몇쯤에서 끊고 일단 이동을 해야되겠네요 서핑하러 갑시다 서핑하러 갑시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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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모르겠고 응